아 저거는 한 번 저런 기회에서 한 번 떼어보고 싶긴 해 해줄게요 만들 수는 있어 아 근데 돈 비싸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? 아 저는 하고 싶어요 번역할게요 지금 이빔박 옵니다 간다거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오 엘리니님도 100개 빵야 빵야 번지 빡빡빡빡빡 감사합니다 번지 귀양귀양님 100개 아니야 아니야 그건 다 다음주 그럼 이번주에 하면 되죠 아 이번주에 펀딩 끝 펀딩 마감됐습니다 먹은 끝 그게 아니라 또 가는데 교통비도 있고 네 교통비 또 받아요 그러면? 말씀만 하세요? 저도 이러더라 채원입니다 번조부 쪽끼를 안 입고 해 번조부 쪽끼를 왜 입어? 물에 들어갈 게 아닌데 절대 안 빠져요 그 정도까지 아예 열어볼까요? 오 떨린다 옆에 여는 거 같은 게 있는데요? 손잡인가? 아 이거 손잡이 같은 거 숨구려 같은 건가? 숨구려 그거 진짜 못할 것 같았어 뭐야 성경한테 여러분이 궁금한 건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뭐하는 거야 아니 왜? 보셨어요? 아니 보여 그냥 아 보여요 아 그래요? 치마가 짧아서 살짝만 보여요 집에 가서 안경닦게 덮어줘야 되겠네 보니까 주위에 고온 다습한 곳에 방치하지 말래 누가 리점을 고온 다습한 곳에 방치하나? 그러니까 어 있을 수 없는 주의사항이 쌓였군요 오늘부터 보일러 틀어야 될 것 같아요 흐하하하 가슴이 가까워서 안 틀어도 돼 쯄쯄쯄쯄쯄쯄쯄쯄쯄쯄라네 우지 뭐 그런거 받아서 제가 사면 되잖아 안 팔어?